이 나뉘어? 아 그쪽.. 야 반대로 쓰러져버렸어 나 걸렸어 아이고 쟤 꼬꼬꼬마 트럭이라 아유 꼬꼬마 아유 사탐 이과 계열이 변별력이 좀 어렵죠 응? 요건 나중에 내가 잔업으로 처리할까? 어? 오 걸렸어! 오 됐다 야 넘어가요 좀 해 야 넘어가요 좀 해 다 자르면 어 치훈이 다시 어서와요 바쁨이 갔다 갔다 아우 이거 파리 파리가 있다고? 예 집이 꽤나 따뜻한가 보구나 파리 부분이 꽤 됐는데 잘랐어? 예 여기 근데 왜 가만히 있냐? 박아야죠 뒤쪽이 안 잘랐나 아니 한번밖에 안 잘려 그거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야... 들어가기? 어딜 들어가? 야 이렇게 먼들여 들어갈 수가 있어? 야 세차기를 팔순 없나? 세차기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무를 치우고 이쪽에다 달아볼까 지금 지금 넣고 이 지경 만들어볼까? 나무하고 걸리네 이게 세척기가 되는 쪽도 나무가 같이 되는 쪽이라 그래 사일리즈 먹던데 그게 목축텍 아니냐 목축 목축을 해야만 아예 가축을 해야만 사일리즈 알 수 있어 타미란 잘 돼가고 있냐? 예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파종? 아니... 이랑 표시 그거 쓰는 방법을 알아라 어? 그러냐? 예 어? 원래 이랑은 있는 거 아니야 아 그쵸? 안 썼거든요 아... 써야지 뜻마법을 알아내가지고 이제 방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닿냐? 트럭 힘이 안좋아서 언덕이 안올라가져요 그... 그런거에 접어둬라 그러면 아 올라간다 네 이랑이라는게 그... 농사질때 간격 두는거야 간격 이랑 이랑 이랑이 단위가 제일 낮은거인가 눈에 쓰는게 원래 저는 이랑 안쓰니까 저희는 응 이랑은 잘 안써 원래 그... 이랑... 그거야 표시하는거 그거 불자 대고 막 하는거 있지 않니? 무심울대 같은 그런 효과 아아아아 그거 아 그거 뭔지 알겠다 아 그걸 이랑이라고 할거야 모내기 할때 그거 뭐 쓰던데 하여튼 기계 전부다 이랑은 거의 다 써요 아니면 줄이 안맞으니까 그냥 줄만 추는거야 이랑이란 뜻이 그 간격을 인가 맞춰놔야지 당연히 망고지지 이랑도 그것도 파는건데 아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해놨 그 간격을 인가 맞춰놔야지 그 간격을 인가 맞춰놔야지 줄 맞추니까 변하잖아요 그치 핸들 안 꺾어도 되고 조금씩만 꺾어도 되고 핸들 꺾어도 되고 이야 이것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은근히 넓지 여기도 이게 기본 맵인데 원래 나무들은 다 팔랐습니다 저기 하나 빼고 물거든요 미세 샤이형이 잘랐던 나무를 다 처리했어요 으음 수고했다 그러면 아아 그거 하려도 안했네 mesmer 그래서 은행 가는중인데 저기가 멀었구나 그럼 확장을 하자 확장이란다 이모아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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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잘 둘 수 없어요 어? 어젠 됐는데? 야 아예 안된다 이제? 아 여기밖에 안돼 아 미치겠네 진짜 네 간격을 최하로 둬가지고 간격좀 띄어주세요 이 마음이 잠깐만잠깐 하지마마 하지마마 지나가야되니까 지나가야되 이거 어떻게 싫은거냐 그거? 이거야 잘 네 가운데 딱 가운데 참 저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야? 네 근데 저게 좀 걸리면 못 못받아 나간다는 근데 이게 더 편해 솔직히 아 갑자기 꼴린다 두개씩 담아야겠다 이게 최대 간격이야 두개 두개씩 그렇게 해주세요 두개 두개씩 그렇게 해주세요 두개 두개씩 이게 제일 낫지 두개 두개 또한 다음에 두개 두개 너네 그 앞뒤로 두개 두개 너네 그 앞뒤로 두개 두개 형님 저 네 저 잘랐어요 안 넘어가는거야 그럼? 치면 넘어가요 치면 넘어가요 치면 넘어가요 치면 넘어가요 치면 넘어가요 제가 여기 두개 할테니까 이민쪽이 두개 하세요 트랙터? 무슨 트랙터? 문이 있어 이끄면 어 참 야 보찬아 너 살아서 왔니? 안 미끄러웠어? 음 눈이 좀 쉬워진 상태에서 안 미끄러졌냐? 아니면 눈이 있는데 안 미끄러진거야? 어이쿠 쏘리 어이쿠 죽이다 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그럼 이거를 하나 더 야 너 무슨 벌써 날씨가 하고 싶어 아니? 변신했어? 응 트랙터 보유상황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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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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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5A 130...유로... 지금 차는 힘이 좋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유지비 걱정 안해도 되겠지 와아 진짜 이야아 이씨 좋겠다 니네 좋은 트랙트랙 속도 어차피 못매장을 해야죠 이건데 저는 여트럭 좋아도 근데 컨트롤이 안되네 이씨 직원들만 됐다좋으니까 직접 배송나치 해주고 있죠 가로수길이 가로수길이지 가로수길이 빠르다 42 별 차이가 없나? 근데 마력이 차이가 나가지고 급과속하고 오르막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나아줘 더 내려가야 되잖아 그 생각도 했는데 다 배워버리자고 이미 졌어 확장도 했고 거의 풀가동이다 지금 있는 거의 풀가동이다 지금 있는 일로 길어 이게 또 다루기가 좋다 확실히 가축은 이틀 후 눈 오기 전까지 가축을 좀 완료해야 될 것 같은데 과저기가 크니까 지금 빨리 떠나네 그래서 그치 역시 혁아 좋은거 가져왔어 더 대패 젤 specialized 자 계랜 손 número dates 아모 다 어묵 탉 tails 안가세요? 아니 그거 해제해줘 X 야 두개 도전이야? 아이 그거 걸렸어요 트레일러 아 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자라서 이거 지켜봐야 X 일부러 안하는거 아니지? 대체 어디에 걸린래? 쟤당음 일단 당겨야겠다 야 계산하고 해야지 양쪽 길 아 내가 생각해놓은게 있었네 뭐 이거 잘 안된다 생각해놓은게 있었는데 생각해놓은게 있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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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당겨야돼요 쟬금 더 조금만 더 당겨야돼요 아 дальше 흠 신뢰님 그거 뒤에거 당겨야돼 뒤에거 뒤에거 오케이 어 restoration 어 참 이건 내 차가 아니자 그러고보니깐 이건 الدriv形 Oops 파락 야 넌 왜 갑자기 몸살기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야 설마 못살리겠냐? 눈이 와 지금 예보에 있어 그래서 지금 눈이 오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됐어요 오케이 가자 제가 한 번에 사망은 생기는 맛으로 보여드릴게요 해봐 원래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잔뜩 한꺼번에 하는 거 어 그래 들어가라 힘이 좋아요 아마 지금 더 맛을 해버려드릴게요 확실히 한꺼번에야 더 좋은가? 그치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잔숙되겠죠 시간상 아 힘들다 졸리고 야 졸리면 잘 준비해라 다 했어요 나무 자르는 게 혹시 지겨워졌어? little girl 아이고 감기부터 낳아라 나무 활성화를 나무 활성화를 하려면 유채 따로 컴바인 컴바인 필요하나요? 네 심으려면 심어봐 다음에 그걸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 그러니까 해봐 유채 한번 해봐 내가 그러면 야 그 밑등 되게 오래 걸린다 그쵸 17년에 그러면 유채를 한번 해볼까요 응 니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 지원을 해줄테니깐 그거 좀 사주세요 뭐 아니 지금 지금 콤바인으로 유채 가능해요 아 지금 콤바인으로도요 아 그럼 유채 바로 해야되겠다 네 커터가 가능하네요 어 가능하냐? 그럼 왜 못한다고 그랬냐 지금까지 왜 다른걸 해야 한다고 그랬지? 임억 관련 장비에서 버파로 사달라고? 아뇨 아뇨 그럼 17,000원짜리 트렐러 어 그거 살고 살 예정에 있어 지금 기다려봐 그거랑 그거랑 저기 돌리돌리돌리 맨 트렐러 바로 아래에 커터 트렐러 옆에 돌리 커터 아 돌리 어? 덤부차 밑에 덤부차는 어디있냐 그 여기 빨간색 맨 끝에 맨 끝에요 제가 가지러 갈게요 지금 아니 그 진기위에요 아아 이거 저기 할 수 있는거 네 가질러 갈게요 지금 음 이게 8,900에다가 122,000에다가 계산해봐야 되겠군 여기 마이너스 인셀 끝났어 이거 하나면은 나무 전부 다 실어가지고 그니까 내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거 불편해 여기 뭐 아 나두이 힘들어 나두이 아이 잠깐 여기 어디야 아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게 마음대로 나무를 못 못 심어 아 짜증이 좀 거의 나무 일단 다 잘라놔요 아 아 이거 참 결제하러 가는거지 아 샀어요? 뭐 그거 아니 왜요? 이따 사줄게 이따 저 지금 상점 왔어요 이따 사둔다니깐 상점 왔는데 야 야 나무 총 4그루 밖에 어 그래 덜가라 4그루 밖에 안내는데 뭐가 필요하냐 4그루 전부 다 할 수 없는대로 아직은 고장 4그루 갖고 하는건 좀 무리지 그거 원래 좀 몇그루 아 해줄게 기다려봐 좀 그게 너 급하냐 야 타미나 이 파종기 버리는거냐? 예 이거 쓸거면 그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좀 빨리 얘기해야지 내 트럭 어디가 있니? 어? 여기 어디야? 이런 아 가깝네요 누가 이렇게 뛰어가냐? 에이 야 나 늦게 나 나 너 저 저 있는 Voldemort 그냥 뛰는게 빠른거같아서 자 가자 꼬꼬마트라 자 임업 활성화 방안을 하러 어디갔나구요? 어디갔나구요? 임업 활성화 계획 니네 둘이 한번 죽어봐 한번 야 12시인데? 20분 남았는데 20분 안에 몇 고로 날까? 하긴 내가 하면 되지만 10분 타미라 지금 뭐.. 무슨.. 뭐하고 있니? 그 보리요 보리 뭐한다는거야 10분 예 파종? 일단 규모가 작은거부터 시작한게 좋을거 같애 하긴 이정도 규모를 해도 shadow 과연 이맛선 새로 해보는 안은 프론 오늘은 식목일로 정했어 나무를 심어보죠 그럼 돌리랑 그것 좀 사주시는데 기다려봐 아 나이 아 원래 이렇게 성격 불편이니? 자 나무를 최저 간격